민주당이 오늘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여전히 증거는 내놓지 않는 가운데, 제보라는 게 대개 상상력인 거 아니겠냐,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위험성을 경고한 거란 발언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지도부가 집단 실성한 거냐고 맹공을 폈는데, 유정화 기자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도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만약 탄핵 국면으로 가게 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려고 하는데, 그 수 중에 하나가 계엄을 선포해서 막아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여전히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 증거 여부를 떠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최고위원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던 입장에서 한 발 빼는 듯한 발언이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은 괴담 정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보를 계엄 준비설의 근거로 든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계엄령 관련 질문을 받고, 어느 국민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